등급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학교 5등급 학생이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 개명대, 순천향대, 가천대, 수원대, 공주대, 통화대, 남서울대, 대구대, 백석대, 을지대, 4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 가천대, 공주대, 을지대, 전국대, 수원대, 에리카, 충북대, 순천향대, 강원대, 통화대, 3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 가천대, 경기대, 부산대, 충남대, 인천대, 이나대, 숭실대, 에리카, 국민대, 충북대, 2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 건국대, 중앙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이나대, 통북대, 부산대, 연세대, 경북대 1등급에서 1.5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학과 경희대 의외과, 다톨릭대 의외과, 덕성여대 약학과, 36대 약학과,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연세대 의외과, 경희대 한의외과, 36대 약학과, 다천대 의외과, 한양대 간호학과, 경희대 치의외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